오늘 읽어줄 이야기는 사자와 두루미예요. 어느 숲속에 사냥을 잘하는 사자가 살고 있었어요. 숲속 동물들은 산책이라도 하다 사자를 만날까 두려워 늘 조마조마했지요. 방심하고 있다 사자의 눈에라도 띄는 날이면 그날로 사자밥이 되고 말 테니까요. 바람이 살살 부는 따뜻한 날 오후 사자는 느긋하게 방금 사냥한 노루를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캬 아주 맛이 끝내주는군. 음 아주 맛있어. 사자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노루고기를 씹어 꿀꺽 삼켰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갑자기 사자가 목을 감싸지고 소리를 질러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캬캬 바로 노루뼈가 목구멍에 걸린 것이었어요. 아야야야 사자 살려! 사자는 아픈 목을 쥐고 대굴대굴 땅바닥을 뒹굴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목에 걸린 가시는 빠지지를 않고 더욱 깊이 박혔어요. 하는 수 없이 사자는 숲속 동물들에게 말했어요. 누구든 내 목에 걸린 노루뼈를 빼내주는 자에게 큰 상을 주겠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를 못했어요. 말이 되는 소리야! 누구든 사자 앞에 가면 잡아먹힐 텐데! 그런데 두루미는 달랐어요. 두루미는 사자 앞으로 나가 말했어요. 제가 해볼게요. 사자는 두루미를 반갑게 맞았어요. 아! 그래 두루미! 아주 착하구나! 자! 자! 어서 내 목에 걸린 노루뼈를 좀 빼내다오! 네! 빼내드리지요! 그런데 사자님 약속하신 상은 꼭 주실거지요? 두루미는 상을 주겠다던 사자의 말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그럼! 주고 말고! 아주 큰 상을 주고 말고! 자! 어서 뼈를 꺼내보렴! 사자는 두루미 앞으로 한 걸음 더 당겨앉으며 재촉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사자님 입을 크게 아! 벌리세요! 사자는 두루미가 시키는 대로 입을 크게 쩍 벌렸어요. 그러자 날카로운 이빨이 모두 드러났어요. 보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무시무시했어요. 하지만 두루미는 하나도 겁나지 않은 듯 사자의 입속으로 머리를 쑥 집어넣었어요. 그러더니 길고 뾰족한 주둥이로 사자 목구멍에 걸린 노루뼈를 콕 집어 쑥 꺼냈어요. 자, 사자님! 이것 보세요! 노루뼈를 꺼냈어요. 두루미는 의기양양하게 노루뼈를 사자에게 보여주었어요. 이제 약속하신 큰 상을 주세요! 사자는 두루미의 태도가 몹시 눈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상을 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오히려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넌 벌써 상을 받지 않았느냐? 뭐라고요? 제가 무슨 상을 받았다고 그러세요? 두루미는 어안이 벙벙하여 물었어요. 네가 내 입속에 머리를 들이밀었는데도 난 너를 잡아먹지 않았어.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준 상이야. 그토록 위험한 상황에서도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냐?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상은 없을 것이지. 알았으면 내 앞에서 냉큼 사라져!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내보이며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두루미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순간 상이고 뭐고 지금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제야 두루미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재빨리 달아났어요. 상황 판단을 잘해서 위기를 모면할 줄 아는 것도 지혜라는 이야기예요.